자 뭐 3점짜리 주제문제 한번 좀 가봅시다. 23번. 자 보니까 어떤 나이층이 되는 사람들이든지. 아 발음 진짜. 휴 다시간다. 그 어떤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야 기존의 네트워크. 아 일단 소재 여기. 우정의 기존의 어떤 네트워크. 근데 어디서 지어진 거냐면 3차원의 세상. 아 소셜네트워킹 사이트. 아 여기서 이제 친구관계 네트워크가 넓어지는 거. 그거 좋은 확장이래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 뭐 이메일 등등등과 함께. when face to face time together just isn't possible. 아 맞네. 서로 면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 이렇게라도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여기까지는 뭐 괜찮다. 자 근데 갑자기 내용 슥 바뀌는 느낌이네. 갑자기 danger 떴네. 위험은 다가옵니다. 언제에 다가오냐면 fake identity is both tempting. 어이구야 V단어 나이스. 자 tempt라고 하는 단어에 ing 붙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tempt는 어떤 유혹이라고 했었어. 부정적 유혹. 하면 안되는 유혹이라고 했었죠. 나오네 그러면. 자 가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녀석이요. 되게 하면 안되는 유혹을 주고 가능할 수도 있대요. 어떤 관계를 통해서. they are not based on. 리얼에 기반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3차원에 되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뭐 할 때라고 했었냐면. when the most important thing in your life are the second hand lives of others. 아 뭔가. 세컨드엔드니까 간접인가?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녀석의 간접적 삶이라고 하는 거. 그럴 때네. 뭔 소리야. rather than 뭐가 아니고. personal experience가 아니고. 아 맞네. 직접적 경험이 아니고. 간접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자꾸 살다 보면. 위험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 소리겠네. 아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소셜 네트워킹이라는 녀석의 부정적 측면 좀 얘기하는 것 같네요. 조금만 더 가볼까요. living in the context of the screen. 맞네. 이거. 스크린에서 사는 거. 자 그것이 잘못된 기준을 제한할 수도 있대요. 아이 딱 보면 알겠네. 그래. 우리가 열망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잘못된 기준을 줄 때가 있대. 맨날 뭐 SNS 이런 거에 뭐 자기 뭐. 자기 엄청난 재산 올리고. 뭐 슈퍼카 올리고. 뭐 뭐 하고 뭐 올리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착각할 거 아니야. 아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 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저는 계속 그런 얘기네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인간들이. follow the give it is. hold on. 이런 어떻게 보면 골든 인디비주얼이니까. 어떤 SNS 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뭐. 휘황찬란한. 그런 것들의 활동이라고 하는 녀석을 따라갈 때. self-esteem.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녀석은 때로는 떨어질 수 있대요. 아 대략 이지믄 감이 오네요. 또 가볼까. 하지만 지속적인 자아 도치 같은 거. 그런 집착. with the self and inequality. 그런 부적절함. 자신에 대한 어떤 자아 도치 이런 거. 이게 오히려 지배할 수도 있대. 그러니까 현실을 모르고 딴 세상으로 가는 거겠죠. 계속 비슷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SNS 같은 걸 통해서 잘못된 모습을 보면 자아 존중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삶의 경험이 너무 2차적이기도 하고 1차적으로 1대 1이 되는 게 아니니까. personal experience가 되는 거 아니니까. 뭐 그런 내용으로 쭉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잠깐만. 계속 이러고 있네. 정체성이 계속 harm 된다고. 소셜 네트워킹의 결과로. 맞네. the more inadequate you feel, the greater the appeal of the medium where you don't need to communicate with the people of the history. 음. 맞네요. 실제 면대면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의 SNS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좀 훼손될 수 있겠다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 그래서. 그래요. 저도 SNS를 하지는 않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뭐 올라오는 거 보면. 음.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때로는.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친구들이 또 그거 볼 때마다 나의 어떤 자존감이 떨어질 때도 있는 것들처럼. 나는 왜 이렇지. 쟤는 저런데.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지문의 주제는. 야. 근데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정답이 이거 그냥 나온 것 같은데. 자기인식. 이게 자아존중감 같은 거잖아. 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소셜 네트워킹의 부정적 관점. 맞네요.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나오는 개인 행복의 위험. 알려지지 않은 위험? 알려지지 않은 위험은 또 뭐야. 인터넷 중독은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지금 SNS 얘기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피지어즈 맹어 주의 외부가 더 리스틱. 가상의 삶이라고 하는 녀석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하게 만든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의 특징이 나온 적도 없는데. 오히려 이것이 좀 인크리즈 안 된다 그러지 않았나. 이걸 하려는 노력도 나오지 않았어. 요즘에 현상 자체가 이게 좀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했지. 아. 이걸 좀 올려야겠습니다. 라는 노력은 제시된 적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 소셜미디어에서의 잘못된 정보를 잘 걸러내는 것이 힘듭니다. 아. 이게 언뜻 보면 괜찮아 보일 수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잘못된 정보라고 하는 녀석. 아. 물론 아까 위에 페이크가 나온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잘못된 정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가짜의 아이덴티티. 잠깐만 기다려봐. 정답 1번 확실한 것 같은데. 5번이 왜 날 괴롭히지? 뭐 이건 그럴 수 있겠다. 뭐 페이크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좀 모르겠네요. 이거 걸러내는 게 힘들다. 이 지문이. 아. 이거 되게 걸러내는 게 힘들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SNS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좀 훼손된다. 이거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지.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자기의 정체성 같은 거. 아. 걸러내는 건 너무 빡세요. 이런 건 아직 나오지 않은 정보인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여기가 좀 엑셀 것 같네요. 맞겠죠? 짜자자. 짜자. 이거 23번이었죠? 예.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네.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앞 페이지는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